유효팩토리의 엑스머신화라는 유효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유효는요 유효팩토리의 엑스머신화라는 유효입니다 엑스머신한지 엑스마킨한지 그 표기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만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을 말씀드린 직경은 57mm이고 그리고 폭은 42mm입니다 직경에 비해서 폭이 얇은 편이에요 그리고 무게는 65g입니다 그리고 이너림 바이메탈 형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유효팩토리 유효인데 켄타로 기무라가 설계한 디자인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나왔죠 보통 유효팩토리에서 켄타로 기무라가 설계한 유효들은요 거의 대박을 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켄타로 기무라가 디자인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사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번에 엑스머신화 같은 경우도 켄타로 기무라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성능이 검증된 모델입니다 직접 써봤을 때 굉장히 놀랐던 모델인데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프로파일 형태인데 켄타로 기무라가 좋아하는 형태가 있어요 H프로파일 형태인데 각이 굉장히 많이 저어있는 형태 이런 거는 홀로서스나 이노베이터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각이 저어있는 형태들이 많은데요 이 각진 형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요요의 무기 균형을 좌우하는데 그 기능을 좌우하는데 확실히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쾌하고 잘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겠죠 항상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요요들이 경쾌한 슬립감과 잘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X마키너의 슬립감은요 굉장히 경쾌합니다 일단 굉장히 경쾌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확실히 이런 스펙을 가진 요요가 보통은 무겁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던졌을 때 적당한 가벼운 슬립감을 자랑합니다 신기하죠? 이 정도 스펙인데 그런 슬립감이 나오고 그리고 이너림 형태인데 슬립감이 가벼워요 이거는 되게 신기한 그런 기능입니다 이건 설계를 잘해야만 그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 요요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겉에 부분을 보시면 림 부분에 특이하게 레이저 마킹을 해갖고 문양이 림처럼 보이게 해놨어요 손으로 잡았을 때 좀 독특한 느낌이 있습니다 스트링 트릭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트릭을 했을 때 일단 요요가 가벼워요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 드니까 빠릅니다 빠르게 움직여요 확실히 묵직한 요요는 아닙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요요고요 속도는 이제 이 정도 납니다 이 정도 부릴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슬립감이 나는 요요들을 요새 많은 플레이어들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묵직한 건 아닌데 요요는 크고 적당한 슬립력에 그리고 잘 움직이는 보정력 켄타로 키모라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요요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요요예요 파피테이션이나 요새 나오는 아이소토프 그런 느낌의 요요들하고 거의 흡사한 디자인입니다 거의 기능도 그 요요들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한번 그라인드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라인드도 잘 버텨주고요 네 그리고 켄타로 기술이니까요 마치오라 타케시 콤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오라 타케시가 터닝 포인트니까 한번 타케시 콤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제가 강습을 올렸던 타케시 콤보입니다 그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직경이 크니까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나요? 이번에는 들어가고 왔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아슬아슬 했지만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콤보 좀 긴 콤보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고요 자 일단은 설기가 굉장히 잘 된 요요고 많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본 요요들 중에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어... 요요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켄타로 키무라가 설계했던 설계 작업에 참여했던 요요 팩토리의 엑스머시나였습니다 작가님께ерв술 age 쓰의 으 써 talked to you e we a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